포항 지열발전부지의 안전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구성한 포항 지열발전부지안정성검토 TF가 13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시민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TF 발족 이후의 활동 경과와 향후 계획을 대외적으로 공유하고 지열발전부지의 안전한 관리방안 수립에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최근 지열발전부지 인근 지진 발생 현황에 대한 분석과 지하수위 관측 분석 결과에 대한 자세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TF 위원들이 답변하고 피해지역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TF는 향후에도 부지 관리방안 도출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진, 지하수 등 관측 데이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포항시민들의 생활안전보장과 1115 촉발 지진 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갑니다.